구독, 좋아요, 앙 너부다라 뭐야 베린이야? 들어가시고 보유를 죽입니다 저 쏘지마세요 쏘으면 진짜 죽일거에요 총 쏘지마세요 저한테 말씀 드렸어요 진짜 말씀 드렸어요 쏘지말라니까요 아 마음에 안들어 죽었다 총 쏘지말라고 했죠 기분 안좋아요 방금 사람이 있었다 총 쏘지말라고 했죠 쏘지말라고 하지마 아 말을 안들어 살리지마세요 말씀 드렸어요 진짜로 살리면 죽어요 살리면 죽는거야 영역 안들어 죽는거 했어 죽겠지 죽겠어 죽는거라 했다고 했다 오 880 쏘더라구 나 안잡을래 쏠래 말했더라 나 쏘면 죽인다고 나 쏜거 봤지 님도 아까전에 선 넘는거야 100개 감사합니다 형님 어 킬다 100개 형님 7킬인데 괜찮아요 형님 오케이 목이 저리가 알겠습니다 형님 쏘리 뭐야 얘들 아 왜 게임이 멈추냐 왜 멈추냐 아 그 아 그리고 아 저 아 폭탄을 다 잡는건데 안 더 빼야겠다 오 죽었다 뒤에서 강 나온다 아 빼야겠다 들어갔네 저기 아 이거 자고다 여기 있나? 얘들? 까보지 말고 까보지 말고 까보지 말고 적당히 하고 저거 참을때 봐줄때 좀 까보지 말고 들어가시고 까보지 말고 형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아 그러지마요 까비 까비 많이 패고 있는거 같은데? 무언가를 더 먹고 싶긴 한데 나랑 배가 고프다 오 존나 싸운다 와 잠시만 연막간에서 못잡네 연막간에서 못잡네 연막간에서 잡는건데 저거 죽었나? 잡으러 가죠 잡으러 가는게 맞다 민즈? 유튜브에 사고왔나 혹시? 누가? 어? 어 나 항구당했어 아닌가? 아 돌집 옆에 있었지 맞다맞다 아이씨 쏘리 밑단지 사람 없는거 같단 말이야 오 석제들 어디 가지마 내꺼야 너 응? 뺄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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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부지? 복잡하게 사람 있네 너 미쳤니? 미쳤니? 너 들어가야겠다 너 죽을래? 너 죽을래? 일단 좀 맞자 오늘 좀 맞자 안되겠다 일단 좀 맞고 시작하자 야 이런 싹받아가지고 갑이 날있어? 야 난 쏘면 안되지 내가 너희를 살려줄 수 있는 물론 죽였겠지만 어? 내가 너 살릴지 말지를 내가 너희를 살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엉? 염라대왕이여 이새끼야 어디 이씨 감이 날있어? 선 넘넘 오 깜짝아 뭐야 너 뭐야 너 바위에서 뭐해 왜 관음하냐 진짜 V V 대가리 맞았죠? 뭐 뒤졌다 너머가 너머가 너머 아아 너머가 어허 화가 많아요 화가 많아 지금 화가 많으면 머리틀 빠집니다 화가 많으면 머리틀 빠져요 저처럼 됩니다 화를 줄이세요 화를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을 어? 정신수양 그런건 몰라요? 화를 내면 안좋아요 화를 내어서 무얼하네 화를 내어서 무얼하네 kana 오잇? els 에이 엠 esc 퓨! 야야 한눈파면 뒤져 나한테 보인다니까 당신 보인다고 당신 와 사고다 한대 픽으로 못 잡았다 흠 으응 베이비 아 뭐지? 뭔가 쉬운 것 같냐 유할 너무 쉬웠던 것 같아요 홀리 쉣 2622.46 딜이여